여수 경찰이 지난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현직 여수시 의원과 50대, 60대 남녀 4명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달 여수의 한 주택에서 고스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 없었던 시의원은 함께 도박한 사람들에 의해 도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도박 현장에서 시의원이 도주했다는 MBC의 보도를 통해 관련 사건을 재수사했으며 시의원도 이 과정에서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